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첫 열매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여러가지 소식들은 감사할 소식들 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또 염려가 될 만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나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의 절기의 특징은 세상의 일반 기념일과는 다릅니다 일반 기념일은 사건이 터지고 그것을 기념을 합니다 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기념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먼저 절기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6월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가정은 그냥 지나갈 거야 6월절 재정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월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을 말씀하신 오늘 출애국기에 여러분 배경을 보시면 언제인가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신해산에 있을 때 출애국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아직 가난한 땅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 앞절부터 보면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해의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처음 거둔 그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다른 말이 초실절이 이 열매의 첫 번째 것이라는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아직 땅을 얻지 못했고 아직 농사를 짓지 그 안을 그때에 이 말씀을 명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곡식을 자라게 할 것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할 텐데 너희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믿으면 너희에게 첫 열매를 비롯해서 풍성한 열매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줄 만이 아니라 이 맥주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오늘 본문 말고도요 23장 그 앞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주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수확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에서 모세가 죽기 이전에 아직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26장 2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하나가 아니고요 거둬게 되는 모든 종류의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너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가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가가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억압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는데 압재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지는 음성을 듣고 구원하여 주었다 너희가 종되었던 것에서 자윤이 되게 해주었다 해방을 시켜주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땅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할 텐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냐 하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요 오늘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러한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맥주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작은 첫 열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내가 준 것임을 믿는다면 첫 열매 시작해서 쫙 이어져서 완전한 수상절 마지막에 대추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열매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첫 열매를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첫 열매를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내 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믿음의 첫 열매를 주셨구나 그것을 보는 눈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는 눈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부활 안식구 첫날 그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것은 첫 번째 부활의 이미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부활의 완성된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구약에서 제정된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날에 맞추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맞추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49일, 77절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면서 무엇이 탄생하죠?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절기에 따라 움직여요 나중에 이제 수장절, 나팔절 대추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에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을 예배하죠 대추수된 영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추수된 영혼들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신앙, 이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이요 항상 역사를 보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첫 열매 신앙이 식어지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도 동시에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더라는 것이죠 히스기아 시대 때 히스기아는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유다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유다의 상황이 어땠 있는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온 지역에 곳곳마다 우산과 산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을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 왕이 4개월 동안 종교개혁을 실시하죠 그래서 무너졌던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번제와 이런 제사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와 찬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 뭐냐면 첫 열매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아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종교개혁의 결과가 뭐냐면 첫 열매 신앙이 회복이 됨으로써 하나님 중심 신앙 즉 내 삶의 모든 것은 생명을 포함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건 그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또한 그 삶의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이 제사장 아사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31장 10절입니다 사덕의 자손인 아사라 대대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단지 물질을 들여서 복을 받았다 라기보다는 그 물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고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연애를 하다 보면 말로만 사랑하지 않죠 가진 것으로 선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사로 그 당시에는 제사였지만 우리는 예배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또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 천열매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를 숭배를 하게 돼요 참 안타깝죠 그랬더니 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을 끌려간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였는가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누에미아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이제 재건이 됐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 첫 열매를 잃어버렸고 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명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누에미아 13장 31절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재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첫 열매의 신앙은 분명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는데 그들이 어느덧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삶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첫 열매의 신앙과 관련해서 레위인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의 신앙을 들였을 때 레위인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사장들도 또한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또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신앙이 또한 강건하여져요 그러나 이 첫 열매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점차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레위인들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전화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이 약화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졌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첫 열매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이 히스기아와 또한 니에미아의 설을 보면 결국에는 첫 열매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 신앙이 함께 간다는 것이고 첫 열매의 신앙이 무너지면 이것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열매라고 할 때 처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슛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태초에 이것이 레슛이에요 그러니까 베기닝이란 시작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초이시스트라고 하는 고르고 고른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의미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교회 앞마당에 봄만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만 되면 뭐가 땅에서 쫙 올라와요 풀이 아닙니다 부추입니다 그러면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잘나다가 교회의 일부를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져가서 전을 해먹고 그래요 이 본부추가 그렇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미국 가서는 알았습니다 본부추를 사위에게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너무나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드렸던 그때 생각이 나요 처음 난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첫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죠 잠원 3장 9절 10절 말씀을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권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구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역시 포도주를 마셔야 돼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포도를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농업사회가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할 하나님의 조건들을 또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영어성경에 보니까 이게 버블링 스프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솟아나는 샘물이죠 너무나 귀한 것인데 나중에 가면 요한복음 7장 가서는요 이 샘물이 어떻게 바뀌죠 생수의 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나올 것이다 샘물이 강물로 변합니다 어떨 때요? 이 샘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나중에는 생수의 강과 같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아가 이 작은 첫 열매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아 시대의 아하방 시대죠 이 가뭄이 3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아가 시종을 시켜서 한번 저기 가서 날씨를 확인해 봐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계속 확인하지만 뭐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실망하기 마련이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아는요 계속 다리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섯번째 확인인데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곱번째 갔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겨우 그거 하나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아, 역시 안되나보다 좌절을 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결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배우자, 남편분이 아내에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례 가지 못하게 참 많이 좌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거를 하나의 손바닥만한 하나의 구름으로 그분이 믿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옆에서 나도 비슷한 일이 있어 남편이 교회에 오지는 않는데 교회 근처에 와서 나를 드랍 내려다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변화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웃을 수 있는데 어,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씩 조그만 거에 감사한 사람들 보면요 나중엔 결국 배우자들도 오더라고요 그 아내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 물론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변화되어서 이제 술을 끊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다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막 낙심이 되죠 도루묵이 된 것 같은 근데 그때마다 그 옆에 있었던 집사님들이 너무 낙심하지마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대박 끝까지 가면 결국엔 하나님 그 사람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엘리아가 일곱 번째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을 때 좌절한 것이 아니고 그가 바로 거기서 선포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라고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 작은 구름이지만 곧 폭풍우가 몰려와서 가뭄을 다 해결할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18장 45절이죠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놀라운 일입니다 손바닥만한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손바닥만한 아니면 어쩌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손톱만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주님은요 그거를 붙잡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뭐라고요? Reshit이라는 것이죠 Reshit 시작하셨다 Beginning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그 첫 열매로 시작해서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까지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눔하셨던 어떤 한 집사님의 일기에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나 근데 요나 이꼴 요런 나 그래서 요런 나 대략 짐작이 가시죠 어떤 내용일지 자기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해서 이제 좀 믿음을 가져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죄에 빠지고 순종하고 싶은데 불순종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던 중에 요나서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요나를 읽어보니까 그 요나가 꼭 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니누에로 가지 않고 영 반대로 다시 쓰러 가는 요나가 꼭 나갔다는 것이죠 아 요런 나구나 요나가 나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데려다가 결국에는 3일 만에 변화시키고 거기서 다시 니누에로 보내서 결국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결국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니누에는 변화가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지금은 요런 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시키겠지라는 아주 작은 그 소망을 믿음을 품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일기를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사실 요나가 그분 뿐이겠습니까 요런 나가 여기 지금 다 쓰러 가죠 다 요런 나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요런 나 다 요런 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좌절하는 것만 볼 거냐 넘어지는 것만 볼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그것을 볼 것이냐 너무나 귀하게요 그분이 10년이 지났을 때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 10년이 지났죠 처음 만났을 때와 그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됐어요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천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분인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요 가정 예배를 가정 아이들을 인도하고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도 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었어요 또 위원장님으로 성기시고 정말 그 10년 전으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그분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청년이 취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군대 갔을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터빈 청소를 하다가 오른손이 잘려나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참 믿음이 귀한 분이었어요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군대 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손이 없어진 거죠 나중에 의족을 하고 다녔는데 물어보니까 참 많이 방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참 어머니의 기도로 이 아들이요 참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다 마치고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안 됐어요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제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손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한 겁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일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어려운 좌절을 겪어도 그렇게 나와왔는데 여기서 낙망에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낙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다려보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분께서 자기 사업장에서 쓰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는 아니었지만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 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느리고 또 배우는 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직원들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해서 이제 잘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교회 재정보고를 받았는데 그 청년이 수천 벌을 헌금을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재정부에 알아봤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그 청년이 한 헌금이었습니다 첫 열매 헌금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감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 첫 열매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봉투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아들이 낭만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아들 낙심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들의 평생토록 신실하지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더 눈물이 났던 이유는요 첫 열매 드리라고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 차마 드리라고 말은 못했고 말씀 중에 맥주감사주의를 있으면 말씀 전했지만 말을 못했는데 그 청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도 저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미국에 있든 한국에 가든 그와 상관없이 그 청년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했던 것이죠 저는 2003년에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 들었던 첫 열매가 생각이 나요 2004년 1월이 되어서 제가 간사로 이 교회에 처음에 왔습니다 멀티미디어로서 성길 때 첫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받았어요 한 1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펑펑 울었던 그 육충예배당에서 그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부엌에서 식당에서 어려운 일이었지만 얼마 많지 않은 금액을 또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미국당에 와서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또한 드렸습니다 또한 2013년에 중앙교회를 가서 거기서 또한 첫 먹회 단임 먹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이 싸우고 분열되어 있지만 어떤 믿음으로 드렸냐면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 회복시킬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첫 열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이 교회 부름 받고 왔을 때도 역시 첫 열매로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한 해 아직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반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올 6월까지 그렇게 선하게 사용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에 분명히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신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로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참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겨우 샘물 정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낭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시작하셨구나 새로운 일 착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올려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마지막까지 온전한 수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작은 것의 첫 번째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 함께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의 제자들을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성찬을 하실 때 눈이 띄어지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스러웠는데 주님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하죠 상황은 똑같아요 뭐만 바뀐 거예요? 주님을 보는 눈만 바뀐 것입니다 그것만 열린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성찬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첫 열매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 다음에 또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중에는 온전히 온전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